그럼 지금부터 우리 하나의 topic 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topic table, author table 이라는 두 개의 테이블로 분할하고 그리고 그 두 가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보여주는 join 이라는 기능,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기능을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주소에다가 SQL 문을 올려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그냥 copy & paste 하십시오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수업은 제가 중간중간에 빨리빨리 돌릴 테니까 보면서 흐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 우리는 어떤 테이블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show tables 보시는 것처럼 topic 테이블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topic 테이블을 그냥 지워버리면 아까우니까 topic under but back up 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걸 할 때는 물론 검색을 통해 알아낼 수 있겠죠 rename table rename은 이름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topic 테이블 이름이 뭐예요? topic 테이블을 to 뭘로 바꾼다고요? topic under but back up 으로 바꾼다 그리고 short tables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topic under but back up 이라는 테이블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하겠습니다 그래서 select 별표 topic 가끔씩 화면이 엉망이 되네요 별표 topic under but back up 이렇게 생긴 표를 위에 두고요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좀 빨리 돌릴 테니까요 그냥 쭉 보세요 create write 여기에서 author 부분을 author id로 바꿔서 곧 생성하게 될 author 타이블을 참조하게 할 겁니다 author id author id 자,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생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author 테이블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author 테이블은 좀 더 단순하죠 이렇게 author 테이블을 생성을 해서 지금 우리가 두 개의 표를 만든 상태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죠 제가 화면 구성을 좀 바꿨습니다 왼쪽은 topic back up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고요 이 밑에는 topic과 author라고 하는 테이블의 구조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입력해 봐요 자, 우선 첫 번째 행부터 한번 처리해 보죠 첫 번째 행을 보니까 일단은 글 쓴 사람 글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글이 누가 썼는지가 필요하죠 그러면 순서상 쓴 사람이 먼저 존재하고 그리고 글을 쓰면서 그 사람의 author id 값을 적어주면 되겠죠 저는 순서를 insert into 그리고 author 테이블의 값을 어떻게 할까요? name과 profile이 있거든요 id 값은 자동으로 줄 거고요 그래서 name과 id 값이 autoincrement로 돼 있어도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직접 지정할게요 name profile 그리고 values를 id는 뭘로 할까요? 1로 하고요 그리고 name은 egoing으로 하고 그리고 profile은 developer 됐죠 그리고 select from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글을 쓴다고 치면 이 글은 topic 테이블에 담길 것이죠 그럼 topic 테이블에다가 insert를 해 봅시다 insert into topic 그리고 topic 테이블에 id 값 지정하고 그리고 title description created author id 값을 순서대로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 주고요 그리고 첫 번째 글은 id 값이 1번 그리고 제목은 요거 보니까 mysql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mysql is... 그 다음에 시간은 여기 있는 거 카피하지 말고 그냥 적읍시다 2018 1월 1일 그리고 12시 11분 그 다음에 여기 얘는 author 이름을 적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새로 바꾼 구조에서는 author id 값이 적게 되어 있고 egoing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egoing은 author 라고 하는 테이블에 여기 있네요 author 테이블에 id 값이 1이니까 여기다가 e를 넣고 저작 그리고 셀렉트 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빨리 돌리면서 저는 두두두 이렇게 처리를 해 볼게요 자, 세 번째 글은 두루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으니까 이 새로운 인물을 author에 추가하고 그리고 topic에 그 id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둘 다 드디어 ыл 그리고 말 그리고 남자가 해냈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 완성을 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을 보면 author에는 이런 정보가 들어있고요 세 명의 데이터들이 세 개의 행으로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topic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각각의 글들에 대한 저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author 테이블의 id 값으로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입력을 끝냈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 join 이라는 것을 통해서 광경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